내꺼의 섹시버전 두 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일단 기다려주세요 엘리 때문에 한 번 틀렸기 때문에 섹시버전은 어렵지 않잖아요 섹시버전은 진짜 어렵지 않지 언니가 한 번 골라 내가 한 번 고를까? 네 고르세요 제가 포옹하시는 분 저랑 같이 하실 거예요 언니 알지? 자 우리 목장갑 선생님도 지금 하트를 해주셨고요 목장갑 하트가 세네요 목장갑 있어요 나 날인 것 같은데 선택해주세요 오늘 많이 틀린 사람이 있다고 저거가 나리야 귀여운 사람이 섹시버전 해야 좋아요? 귀여운 사람, 애교 많은 사람이요? 아 그죠? 하니야! 다 하니야! 아 너무 잘한다 왜 왜 이런 것도 안 시켜? 너무 잘한다 너 우리 팀의 섹시잖아 아 그렇긴 하지 섹시 뮤직 아 지금 EFID 고유하니와 우리 엘리 엘리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저희는 챙겨놓고요 자 우리 내꼬의 섹시버전 하니가 다 뜯어먹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까라고 해도 돼 잠시만요 잠시만요 매트릭스 하나 주세요 매트릭스 하나 깔아줄게 쓰러지게 하니가 갑니다 나 중간에 호랑나비 추는 줄 알았어 야 불러줘? 불러줘 아 알겠습니다 불러줘 불러줘 매트릭스 하나 주세요 야 라고 해도 돼 야 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우유귀 준비 야 말고 몰래 부터 내꼬 해 네꼬해 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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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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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너무좋아 아우 잘했어 아우 잘했어요 잘했어 자 이번에는 노래는 혜린이 어 좋다 좋아요 아주좋아 1칭 뭘로 해줘요 뭐 앞으로는 하얀 뭐 아냐 포기한게 웃기 궁금해요 포기는 배추팔턴 하는거야 우리하고 휴딩이 가시죠 자 웃을 수 없는 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섹시하게 자 음악 섹시 주세요! 내 거라고 해도 돼? 내 거라고 해도 돼? 우리 둘이 아! 아! 피자고 해! 혜들아! 아이고, 오늘부터 내 거 해! 오늘부터 내 거 해! 아, 잘하네! 아, 진짜 잘하네! 혜령이 자기 아저씨를 취했어! 자기 아저씨를 취했어! 아니, 나는 반지의 제형인 줄 알았어!